눈 스튜디오라고 사진작가예요. 고마워 형. 오케이. 가방 아직 뜯으려고. 아이고, 웬일이냐. 오케이. 정말 깨끗한 품질의 V30. 자, 오늘은요. 저희 친형이 저에게 가방을 줬어요. 왜냐면 제 형이 사진작가인데 눈 스튜디오라고 사진작가예요. 형이 저한테 가방을 선물을 줬는데 자기가 샀는데 가방이 작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을 매기 전에 어떤 가방인지 한번 보실 때 맨 프로토. 지금 제가 매는 가방이 이거거든요. 저는 인케이스 가방을 썼는데 가방이 뭐 날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요. 잘 쓰긴 했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넣기에는 조금 어떤 그 홀드를 잘 못하죠? 영업 쓰니까 어떻게 좀 있어 보이죠? 열어볼 텐데 카메라 가방이니까 카메라가 들어가야겠죠?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이게 봐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소니 카메라를 넣으라고 해요. 다른 카메라를 넣으면 안 돼요. 소니 카메라를 넣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6300이나 6500인 것 같고 렌즈는 2470을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2470 렌즈가 없으니까 이 가방은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걸로 넣을게요. 이거는 레인코트겠죠? 비가 올 때 비 맞지 말라고 방수를 해주는 그런 레인코트예요. 와우. 오 맨 프로토 되게 착한데요? 이거는 과감하게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미러리스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요. 여기다가 렌즈를 넣으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우리가 또 이렇게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거를 바클이 달려있고요. 밑에도 달려있어요. 복부에다가도 다르라고 하는데 더 열리지 않고 캐논 카메라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방을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캐논 렌즈와 렌즈를 넣을 수 있는 렌즈 4개가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백마도 들어가고요. 오! 오! 우와! 우와 카메라 여기 두 개! 자 이렇게 지금 다른 렌즈 같은 경우에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세우겠지만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V30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면 가방이 닫을 때 오! 참 좋네요. 목이 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렌즈에서도 이게 경통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꼭 잠가가지고 넣게 되면은 주먹이 지금 제 여까지가 나오거든요. 시계를 찾은 위치에서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렌즈를 열때는 보호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찍찍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꾸밀 수가 있고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줄까지 팽팽하게 되어 있네요. 히히!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맨프로터 지금 여기 바클 배지 상징적인 여기에 있고요. 저희 형이 쓰는 카메라가 좀 큰 카메라고 렌즈도 좀 이렇게 좀 헤비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유저들 저는 A6300과 A7S2 그리고 FS5는 여기 안 들어가니까 안 넣을 텐데요. 어쨌든 보시면 여기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수납이 깨끗해요. 뭐 주머니 4K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납하는 부분들은 인케이스에 비해서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 그냥 찍찍이네요. 이거를 떼고 달면 이게 일반 카메라 가방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옆에도 여기다가 이제 삼각대 같은 거 넣으라고 하나 삼각대 써? 제가 지금까지 카메라는 이렇게 많이 했지만 카메라 백팩은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희 형한테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역시 형제는 끙끌하다. 한번 내볼게요. 자 제 키가 네 키가 작아요. 근데 몸도 작죠? 잘 생각보다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중에 길 가다가 딱 이제 뭐가 딱 예쁜 게 있어요. 예쁜 여자나 예쁜 사물 확 보고 이제 어 이제 사진을 찍어 딱 바로 빼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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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다 찍고 해가지고 넣고 이제 다시 메고 아 아 아 그래 오늘은 유튜브 열심히 찍었어. 영상 이렇게 올려야지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히 걸어가요. 딱 걸어가면서 이제 가발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를 여기다가 탁 넣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또 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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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안녕하세요. 우킹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 잘 찍어드릴게요. 딱 하면서 뺄 때 이렇게 아까 이제 위로 했지만 이제 반대로 어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큰 카메라 빼가지고 카메라 쫙 이렇게 딱 해가지고 A7S2 이렇게 해서 렌즈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탁 놓고 이제 렌즈 딱 껴서 앞에 뚜껑 딱 끼고 돌려서 뺀 다음에 뷰파인더 딱 보고 자 이제 자 카메라 세팅한 점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메모리 딱 해가지고 메모리 딱 꼽아가지고 탁 넣고 이제 이거 딱 되게 무겁게 딱 이렇게 둔 다음에 싸악 한 다음에 배터리를 딱 갈아가지고 손에 넣고 딱 해서 지금 딱 들고 싸악 찍으면 이리 들어오도록 하하하 이게 맨프로토 가방이기 때문에 하면 될 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바빠서 지금도 새벽 1시 다 됐어요 새벽 1시에 이렇게 리뷰를 찍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영상도 그냥 살아갈 거예요 제품명이 제품명이 어딨냐 무버 무버 백팩 무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 되어 있네요 수납은 수납인데 다 들어가면 어깨 빠지겠어요 하하 자 어쨌든 이 가방은 여러분들 사실 분들은 사시겠지만 저는 일단 메보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케이스 가방보다는 촬영할 땐 이 가방을 많이 메고 좀 많이 좀 뭐랄까요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메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하 하하 자 그럼 저는 아이폰 사러 갈 때 해외 갈 거니까 요가방 메고 이동을 할 거고요 오늘부터 당장 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리뷰가 끝났네요 끝났네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 하하